진영한테 좀 하라고 하고 싶은게 좀 긴장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긴장? 왜냐면 홀석이 형이 진영제를 노릴거에요 아 왜그래? cattle? 멀리 Milli vaccine 근데 왜 나고 싶은 partner 원ół 나이에게 긴장 DD explicit 볶오 Chief 영국에서 먹고 계느라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방이라고 내 보내고 내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방이라고 내 보내고 내 보내고 난 하루를 살아도 후회는 절대로 없다고 야 경매야 어이구 정신이 뭐야 경매 아웃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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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레이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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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